구세군과 루터교가 한자리에 모여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양교단은 오늘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구세군 사관대학원대학교에서 공동학술회를 열고, 구세군 창립자 윌리엄 부스와 종교개혁자 루터를 소개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좁혔습니다. 구세군의 이덕중 박사는 가장 낮은 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그들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윌리엄 부스라고 말했습니다. 루터교의 홍경민 박사는 루터의 종교개혁정신은 나그네로, 거룩한 거지로, 머슴으로 살겠다는 다짐이라며 한국교회가 루터의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